이 정도 하는 게 우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대로 슈퍼밴드 맞아요 며칠 전에 유튜브 보고 있는데 누가 If You Ask Me 커버한 영상을 봤어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데 학교 밴드한테 인정을 받으면 진짜 락스타가 된 거거든요 고등학교 밴드나 대학교 밴드가 커버를 한다는 거는 이미 그 친구들은 락스타라는 얘기예요 락스타가 된 느낌, 기분 이런 거 그냥 조금 느꼈어요 이제 그만큼 버림만 받쳐주면 되는데 진영이 형! 어디 앉아서 쉬어요? 락스타가 된 것 같아요 저는 튜닝한 척하면서 맨날 앉아서 이게 제가 왜 앉아서 하면은 제가 눈이 나빠서 서서 하면 안 보여요 아 진짜로 맨날 앉아서 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왜 편하게 이렇게 이 글자가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라식은 스마일 라식? 엄청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근데 스마일 라식 보다 녹내장이나 백내장을 먼저 의심해보는 건데 이거 내가 나쁜 사람 내가 나쁜 사람 인정 인정 나 인정 나를 때릴 거야? 그래서? 락스타 할 때 되게? 가만히 있을까? 지구상에만 그래요 형? 스마일 라식 한번 왜 이렇게 입으세요? 저희가 공연을 되게 오랜만인가봐요 아니면 이게 너무 더워졌던가 괜찮았는데 하여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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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을 너무 많이 입었어 하여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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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제가 작년부터 빌던 컨셉이라 하여튼 하여튼 절대 버릴 수가 없어요 하여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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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포기하고 싶진 않아요 하여튼 힘들지만 하여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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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좀 쉬게 해주는 것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멜트라도 하는데 제가 그래서 너무 요즘에 기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곧 오는 길에 박카스를 한 명씩 사귀죠 형 하나 드세요 그거를 진짜 노인처럼 마셔봤죠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진영이 형 힘내세요 네 어머 하여튼 다른 곡은 그래도 조금 편한게 해줄게 emails 뭐죠 하여튼 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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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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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